아 눈이 대박 신나는 거 보니까 막 기분 좋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 보람이 누나가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우리 온샘이 섹스폰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테너 섹스폰으로 소양형 천하라는 걸 또 청해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저기 그림 보입니까? 사진? 제일 저쪽에 멋진 아이 프로듀서가 태버린 흔드는 아이 하얀 옷 입냐? 겉이 나오다 다른 사람은 볼 필요 없어 마시지 오늘 깜빡에 태버린 안 가져올 거고요 이거 입시 더 신나게 흔들어 볼 텐데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섹스폰 고광수님이라고요 삼양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제 시청 직원이에요 그래서 소양형 천하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걸어보길 축ми하십시오 삼양동사무소 총 ли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참가자로 청해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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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